안녕하세요 붕어빵남맨, 붕어빵동생, 붕어빵오빠입니다. 오늘은 뽑기 하이큐 동생이 너무 좋아하는 하이큐예요 하이큐라는 배구 만화의 데스크탑 피규어 1탄 자, 첫 번째로 이 주황색 주황색 하이큐 팬인 분들은 하이큐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 주황색 하는 누군가가 떠오르죠? 히나타입니다. 뛰기 전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. 바닥에 홈이 있어서 끼워 넣을 수 있거든요? 그래서 이렇게 뽑아줬습니다. 스마트폰 거치대라고 하긴 하는데 스마트폰을 올려놓으면 쓰러져요. 그 다음에 짠! 파란색 퓨랜 아니 귀여워 카게야마는 그런 용도로 나왔습니다. 이어폰 줄 감는 그런 용도로 나왔습니다. 도색 다 까지겠다요. 사용했다가 노란색! 노란색 하면 떠오르는 여기만 이렇게 노랗게 염색한 그분 미시노야 유우입니다. 리베로우잖아. 미시브하는 자세로 나왔습니다. 제일 귀여웠던 것 같아요. 이거 혼자 이렇게 그냥 매끈해요. 매끈해요. 끼는 곳 없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흔들흔들 미끌려. 이게 너무 맘에 든 나머지 오빠도 하나 뽑았어요. 두 개예요. 개인적으로 저는 내가 좋아해요. 캐릭터가 키가 나랑 똑같나? 아마 자 다음 빨간색! 빨간색 하면 어디? 네코마! 네코마의 캔마입니다. 기운 없는 자서. 캔마가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리고 그 하이큐 가채로 나온 것들을 많이 봐왔지만 이게 데스크탑 시리즈가 유독 진짜 퀄리티가 되게 좋더라고요. 이게 원래 6가지잖아 원래. 또 있잖아 2가지가. 그리고 초록색이랑 보라색이 더 있었는데 아마 초록색이 3조였나? 오이카와 님이었습니다. 근데 그 보라색은 또 누군지 모르겠네. 크로우였던가? 그런 거 같은데. 보라색이 이렇게 검은머리 네코마의 검은머리 주장하냐? 크로우! 자 다음 하이큐에는 각 학교 상징이 있잖아요. 그 상징에 맞게 이렇게 탈을 쓰고 나온 컨셉이었습니다. 한 번 돌려봤는데 또 크로우가 나왔어요. 그래서 그래도 맘에 드니까 고양이니까 그 중에 얘가 제일 귀여웠던 것 같아요. 크로우였나 자세 고양이 뒤통수가 보니까 귀여워. 이거는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보관하는 용도 쓰고 있지만 이건 이렇게 고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파우치에 달아놓고 쓰고 있습니다. 개구리트 색깔이 뭐지? 보여드렸던 이것들과는 달리 퀄리티가 썩 좋지 않아요. 얼굴이 매우 번들거립니다. 리시브하는 자세에요. 리시브하는 자세에서 이렇게 잡잖아요. 리시브할 때 근데 그 엄지까지 보여요. 이 아이들은 특히나 손가락이 정말 세세하게 되어있어서 쪼꼬미한 손가락이 너무나도 귀여운 아이들입니다. 맞아요. 초반에 나왔을 때 얘는 중반부에 나온 아이들 얘는 최근에 나온 아이들 가장 잘 나온 라인 저도 하나 뽑은 게 있어요. 제노스 제노스입니다. 귀여워. 이 머리카락 색깔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머리색이라기보다는 리메이크판에 작가님이 채색을 할 때 그럴 때 보이는 제노스의 머리색깔입니다. 마카로 색칠한 그래서 애니메이션의 그 머리색을 기대하셨다면 조금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네요. 짠! 파란색 색칠인데 이것도 원펀맨이에요. 아마 토끼 겉에 있는 이미지에 물음표를 표시된 시크릿이거든요. 제가 오이카을 뽑았었는데 그 아는 언니가 원펀맨의 시크릿을 선물해줘서 이 중에서도 오이카을 제가 언니에게 선물해줬거든요. 선물을 준거야? 응. 얼굴이 없어 안보여 풍성펌을 불다가 터진 이렇게 물음표로 나왔던 스프릿입니다. 좀 다양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. 개인적으로도 많았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시리즈가 지금 애니메이션 시즌이 계속 거듭나면서 뽑기도 다양해지면서 중간중간 나오는 것 같아요. 프라시노 의원이 다 나올 때 다 하나씩 모을 것 같아요. 다이치랑 스가랑 츠키시마랑 야마부치 까지라도 모으는 걸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지. 뿅. 따가워. 머리에 찔렸어. 머리가 그 다음에 푸른 말랑 약간 찢어지는데 귀엽다. 오빠도 미시나이처럼 머릿살을 이렇게 머리까지 키로 재면 제 파우치에 더 뽑고 싶어서